자 수능특강 테스트 1 26부터 28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was one, 한때 a tribe of people, 한 부족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lived in a cave,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High on a hillside, 아주 산빛할 높은 곳, 언덕 높은 곳에서, 언덕 높은 곳에 동굴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 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There, 그곳에서 그들은 hunted for food, 음식을 찬양을 했고요. 그리고 gathered the fruits, 과일을 수집했어요. 채집했습니다. 그런데 the earth yielded, 이 땅이 생산하다죠.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과일을 모으고, 또 뭐였냐면 아이들을 돌보고, 나이 든 사람들의 지혜를 귀담아듣고, 다투고, 사랑하고, 함께 웃고 했었다 이거죠. They thought they were the only person on earth. 지구상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They had no fears,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They had no enemies. 아주 뭐 적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 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B, C, D 중에 뭘 제일 먼저 볼까 했을 때, B의 첫 번째 문장 한번 봐볼게요. 글의 순서 푸는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The people of the first tribe. 우리가 지금 앞에서, first tribe라는 얘기를 할 거면은, first tribe를 여기서 얘기할 거면은, 앞에 적어도 최소한 두 개 이상의 tribe가 있어서, 첫 번째 tribe, 두 번째 tribe,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다른 tribe의 얘기가 없기 때문에, 얘가 첫 번째로 나올 수는 없겠죠. 아, 그러면은, 자, C로 한번 가봅시다. C는, it happened that one day some people from a different tribe came through the valley. 자, 여기는, 자, it happened, 발생했습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되겠네요. 어느 날, 자, 주어가, 자, some people from a different tribe, 다른 부족에서 온 주어가, 사람들이 came through, 뭘 거쳐왔어요? The valley. 자, 그 몇몇 사람들이 계곡을 통해서, 오, 왔습니다. 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는 것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it happened that, 참은, 자, it happened that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겠죠.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발생했다. 그래서, 자, 어느 날 몇몇 사람들이 오는 것이, 자, 계곡을 따라 오는 것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동굴을 찾고 있었어요. make it into a home, 집을 만들, 집을 만들, 집을 찾고 있었, 아, 동굴을 찾고 있었어요. All they desired, 그들이 바랐던 것은, 그들이 desire, 욕망했던 것은, 바로, a place in the place인데, 뭐 할 place에요? hunt and gather food, 음식을 수렵 채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원했을 뿐이다, 이거죠. Their whole ambition, 그들의 그 야망 전체는 뭐였어요? To live in love and laugh together, 함께 살고 사랑하고 웃는 것이었다, 이거죠. 그리고 또 뭐 해요? raise their children, 그리고 honor the elders, 바로 elders, 아이들을 기르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것들이 야망이었대요. 자, 결국에는, after all, 결국에는 세계가 was a very big place, 근데 뭐였어요? 굉장히 큰 장소였다, 이거죠. 세상이라는 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가 1번이 맞을 것 같은데, 자, 역시나 여기서도 the first group, 즉, 첫 번째 그룹이라는 게, 얘기가 나오려면은, 저 위에, 아까 처음에 제시되었던 보기에서,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그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그룹은 역시나, 첫 번째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요 D 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 C가 맞네. C를 1번으로 잡고 가야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쨌거나 지금 이 C에서는, 자, 새로운 부족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A의 첫 번째 보면은, 그 첫 번째 사람들이, 서로에게, 숙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봐봐, didn't we know it? 우리 알지 않았어? 이 새로운 사람들이 적대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봐바라는 얘기가 나오려면은, 이 사람이 적대적인 행위를 한 거를, 얘네가 적어도 인지를 해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C까지도, 보기와 C까지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 여긴 좀 나오기가 그렇네. 그러면 D 먼저 가봐야겠다,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 D를 먼저 가시면은, 자, when으로 나왔으면은, 접속사니까, 컷마 찾아볼게요. 자,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가 동사한다. 즉, 동굴 거주민들의 첫 번째 집단이, 자, 그, 이러한 unexpected arrivals, 이렇게 예상치 못한, 그런 도착을 보았을 때, 그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Who are these people? 이 사람들이 누굴까? Can we trust them? 우리가 그들을 믿어도 될까? 그러고 나서, just in case, 자, just in case 주어 동사하면은, 자, 만약 주어가 동사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새로운 newcomers들이 prove to be hostile, 그들이 적대적이라는 것이 드러나기라도 할 것을 대비해서,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본문장이죠. 그들이 뭐하기 시작했어요? Begin to build a pot of stones. 돌무더기를 사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자, 뭐냐면은, 우리 명사 다음에, 이런 전치사 플러스 관계된 명사가 나오면요, 이런 거 해석을 그냥,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으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하다잖아요. 이거를 동사하는으로 바꾸고, 이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면 돼요. 그러면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되겠네요. 즉, 뭐야? 돌무더기는 돌무력인데, with which to defend themselves. 자, 그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그런 돌무더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된 명사 뒤가 완전한 문장이라고 들었는데, 여기는 도대체 왜 투부정사가 나온 건가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관계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아,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얘가 예할 명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예할 명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돌무더기, 그들 스스로를 방해하기 위한 돌무더기를 쌓아 올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명사, with which 나오고요. 투부정사 나오면은, 이거 투부정사하기 위한 명사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in their turn, 자, 그들 차례, 자, 그들 차례, 그 새로운 도착한 사람들이 looked across the valley. 이 계곡 건너편을, 계곡을 가로질러서 보고, 자, there on the opposite hillside, they saw the growing pile of stones. 자, 그들은 이렇게, 그들이 가슬러 봤고, 이렇게 가로질러서 봤고, 그런 다음에, 그 반대편 언덕 쪽에서, 그들이 보았습니다. 뭘 보냐면은, 점점 더 자라나고 있는, 그런 돌무더기들을 보았다 이거죠. the people there,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warlike, 전쟁광처럼 보였다 이거죠. were they intending to attack them with those stones? 자, 저들이, 뭐, intended to, 뭐하려고 의도하는 걸까? 이런거죠. 그래서, 그 돌 가지고서, 그들을 공격하려 하는 걸까? how should they defend themselves? 어떻게 그들은 그 스스로를 막아야 될까? 만약에 그들이 그런다면, 이 얘기죠. 그랬을 때, so they too began to build up a pile of wars. 그래서, 얘네들도 돌무더기를 쌓기 시작했대요. 자, 그런 다음에, 자, 그 첫번째 부족 사람들이, 다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야, 봐봐, 쟤네 봤지? 뉴커머들이 호스톨하네.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ey are piling up stones to attack us.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쟤네가, 파일업하고 있잖아, 쌓고 있잖아, 이런 거죠. 자, 이런걸 군비 경쟁이라 그럽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랑 북한 같은 경우에, 매년 매년 무기에 대해서, 드리는 돈은 늘어나지만, 결국에는 그렇다고 해서, 상대도 계속 치킨게임으로, 뭔가를 쌓아 올리고, 만들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돈을 많이 써보아도, 뭔가 압도적인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돌을 쌓고 있어, 우리가, 우리의 돌도, 빨리 더 쌓아야 돼, 이런 거죠. 그래서, so it went on, 이것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각각의 그룹이, adding more and more stones to their piles. 자, 더 많은 돌들을, 그들의, 그 돌무더기에다가, 올려 놓으면서, 이런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의 상호 불신이, 매일매일 더 커졌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until eventually, 결국에는, the piles of stones, 이 돌무더기들이, were so high, 자, 너무나도 커서, 너무나도 커서, so that 중요하죠. 그래서, neither tribe, 그들 중에 누구도, 그들의 이웃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적뿐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